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할 건 단단한 신규 모바일 게임 소울게이저 소울이 2개 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나는 애트라 마법사 주엥스 주엥스 갑니다. 주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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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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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귀여운 던져낸 파이팅 느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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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A C A B C A 아니 뭐 이거 뭔데 무슨 텀본데 안에 못해 부의데때문 유니크라인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정답으니 유니크라인 정답으로 해볼까 오우.. 기계가 아름다운.. 강아지 조개 그냥 기분이 좀.. 아참 전 랭커 관리기구 저지먼트 랭커매니저 해오라고.. 어? 아니 막 지나가냐 왜? 어? 아 이렇게 자동 모드네.. 어서 랭크가 모든것에 적든 수라얘기래.. 어.. 기계공 달려드릴게요 필요없는데.. 방어고 상인 귀엽구만.. 귀엽구만.. 캐릭터가 무척이나 귀엽구만.. 로그인 보너스 이벤트 보너스.. 아 뭐야.. 자동으로 가기야.. 아.. 그리다 대본이 새로 파견된 랭커들이 꽤 많군.. 난 방어고 상인 랜디라고 해.. 그럼 방어.. 방금 랭커가 되었고 랭커가 되기 전에 기억이 없다고? 이런 이런 딱하게 되었고 걱정하지마.. 패스를 해결하다보면 뭔가 재발을 찾을 수 있겠지.. 에다 어디 보자.. 기본적인 장비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정도 장비로는 랭커라고 할 수 없지.. 랭커용 광고를 주댄니 정답해봐.. 임모 완료! 임모 완료! 임모 완료! 아 뭐야.. 가장 중요한.. 강화.. 소울게이지.. 아 소울게이지구나.. 소울게이지.. 자 강화를 한번 해봅시다.. 길게 누르기.. 어.. 아..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 새로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 반드시 스킬도 간치 장착해야해.. 이 넓은 애들아가 되기로 가질 수 없으니 회식 필요하겠군.. 폐관리사.. 홍마마에게 가면 패스 받을 수 있거든.. 홍마마에게.. 제작진.. 나는 우선은.. 이걸 다 바꿨어 저작진.. 이석에 랭커도.. 그리고.. 자동 사용해.. 간식도 파워 쟤.. 하.. 오포라인 흥보? 씹.. 무슨 홍마마 얘기해 하.. 폐깔렬지 홍마마 모르지 빼줘봐 이동량 공격형 회복형 부업규형 이동량 베베형은 같이 때려주는 조력자죠 회복시켜주고 베베형은 다양한 보조능력을 이동형 배세란 말이드릴게요 사나운 멧돼지를 주는구만 사나운 멧돼지같이 생긴거를 타고다녀요 소모품 단축키지 않고 자동사용 두근데로 조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오케이 자동사용 개성적기 소모품일세용자식이네 옵션에서 조절할 수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농장에가서 스킬학자 제시카 귀엽네 캐릭터 귀여워요 응 좋아 더 강해진것같아 요즘 건설 랭크가 많이 찾아오는 것은 스킬학자 제시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어 부르시군요 소울을 이용해서 정비약 스킬을 강하려면 임무 완료 소울은 크게 그린, 블루, 옐로우, 레드 소울로 나뉘어요 소울의 결정까지 합치나면 중령에서 맞추면 그건 자세하게 짓을까요 그린 소울 곤장구리를 도보라면 그린 소울의 결정까지 합치나면 바로바로 가서 케이스 깨기 곤장구리 후드러가게 곤장구리 후드러가게 곤장구리 후드러가게 아이쎄 화이팅 아이쎄 화이팅 아이쎄 화이팅 아이쎄 화이팅 도달하는 세ウ일에 떨어져서 해병 스킬을 부여된 아치살을 해내드릴게요 장비 장착을 해봐봐야 알겠습니다 장비에 부여된 스킬을 사용하여만 스킬도 장착해야 한다는걸 잊지마세요 임무 완료 이제 스킬을 강화해 볼게요 스킬의 강화방법 무기랑 달라요 여하소울을 모아서 노드를 꾹 노드로 가해주네 또 스킬 강화해? 오오오오오오 행운 상자를 지켰으면 획득하셨네요 전기를 구하는 방법을 당하지만 행운 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행운 상자를 지켰으면 행운 상자를 길러주자 행운 상자를 한번 돌려봅시다 고브라 엄청 많아 맥제는 딱히 없나? 과연 사파이어 로더 뭐 이런걸로 캐릭터도 다시 만들고 뭐 좋은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거 그런거 없겠지? 응? 응? 이게 전투력보다 높은거? 응? 이렇게? 이렇게? 아니 소울이 부족하다네? 혼장구리 후드러 가게 혼장구리 후드러 가게 뭐 이런거 벽에 도망간다 뭐.. 또 가르침기 뭐.. 업그레이드 해야지 좀비 강화해야지 견습 완료한 컷 움직여서 아죽을 또 모으라 아니 무슨 스킬 하나 쓰는데 1분이 걸려 이 미친 임무 완료 붙인거 아니에요? 물리비스 많이 없던건데 이거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는데? 프리단 때문에 꿍지고서씨 가지고 있는 가죽을 몇 점 구에다 주면 오케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되네 아 79가 남았어 그러면 스킬 강화를 해야지 아 79가 남았어 그러면 스킬 강화를 해야지 아니 나 지금 업그레이드 한게 있는데 임마 에바야 오케이 아 장착와네 임마 장착와네 장착와네 임마 아 장착와네 임마 아 아 아니야만 지금 내릴 수 있어 아 근데 이게 좋은게 아니었네 그럼 아 근데 스킬이 딱 두개밖에 없는게 좋은게 아니었구나 뭐지? 아 저널 임무 완료 영토장 통합정도 수련장 저널이 열렸습니다 우선은 오호라 오 Sang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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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잠깐만 이제 없어 스킬을 강화했는데 한방이구만 한방이구만 아 이제 더프 스킬이구나 그래서 1분이구나 이렇게 해주는게 두려워룄 그림마블 오오오오오 현질 유도 나오죠 지금 어 바로 이동할 수 있는거 너무 좋대 기본 문열로 들어가 파티 참가 자동매치 오 자동매치 솔로로 갈까요? 자 가자 입장에 그냥 혼자 혼자야 인생은 솔로야 한큐야 한큐 한방이야 오로지 한방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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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야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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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파티를 맺으면은 추가 경험치까지 오네구나 음.. 강화를 무조건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합성하면 뭐 되는데 상위 등급의 아이템 라이프 바로 감탄 아 이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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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운사람자 제발 HR 아니 만골비야? 우리 행운사람자 제발 바이바이 슈퍼레오 미쳐서요 슈퍼슈퍼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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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슈퍼레오네 하이네 슈퍼슈퍼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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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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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상위 등급인 똑같은 재료가 2개죠. 아니 이거 그러면은 이거를 아.. 그동안 투자한게 몇인데 이게 진짜 이거.. 됐었지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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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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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픈 랩 알겠죠? 자 sua 다시 가곤 오케이 땡큐 땡큐 따로 보내줘 진행해야지 진행해야지 캐릭터가 아기자기하니 귀엽구만 2대자에 비해 볼품없는 녀석이 왜 이런 녀석을 신경쓰는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우리 신을 방해하는 자 목숨을 내놓아라 한방에 뒤질러미 두방에 뒤질러미 한방에 뒤질러미 두방에 뒤질러미 헛의 갑이네 클리어 클리어 커리어 메인 인지링해야 돼 메인 인지링 메인 인지링 터뜨려 메인 인지링 신은 맞춰떼 메인 인지링 파이팅 트와인 인지링 메인 인지링 메인 인지링 최チャンネル 메인 인지링 오 파티 결성 시공균열로 이동합니다 가즈아 조조 무조건 자동공격인거같아 너 뭐하냐 야 파티원아 너 뭐하냐 나 혼자 사냥하고 있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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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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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전게임 극현네 완료 완료 캬 히블 퀘스트 시공분여서 이걸로 바로잡아 버리 하일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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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레어인데 하일레어인데 하일레어 하個 자막 아닙니다 오늘 마무리로 노안'. 2뢰 1뢰 하일레오를 강화시킬 겁니다 하일레오를 강화시킬 겁니다 하일레오를 강화시킬 겁니다 하일레오를 강화시킬 겁니다 하일러 가진 하일러 가진 뭐하노오오 아 재료 약초를 넣어봐 약초 아래는 뭐였나 사용 뭐야 두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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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아니 미치 오히려는 두배보상 두배보상 이곳에 두배보상 어떻排他? 두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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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먹지 주변에 걸어놔 벌먹지 주변에 걸어놔 보스는 없나? 벌먹지 주변에 걸어놔 벌먹지 주변에 걸어놔 벌먹지 주변에 걸어놔 어디간OU여 어? 행운특혜 이거 빨리 죽여야 돼 아씨 아까 합성했는데 이거 아아 아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먼저 죽이기도 전에 다 죽여버리네 아이쿠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으 다음 상태만 더 좋아해요! 카카오톡이! 첫 번째 상태만 더 잘 어울려요! 성현이! 시청자 3.2.3.4.1 시청자 3.3.4.1 어 깰구만! 시청자 3.4.5.1 시청자 3.4.4.1 시청자 7.5.1 슬리더를 쫓으러 한방이지 그냥 그냥 한방이지 속성 및 상상관계 음 그렇구나 어깨 유족 유족의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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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유족의 보스 음미 2 갑옷 어 뭐야 나 죽였어 아 저기였어 그치 뭐야 무툼 아니야? 뭐지? 아 우리꺼 됐구나 야 이거 뭐 맵으로도 싸우네 싸우나보네 맵으로도 싸우나봐 소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얍! 핵! 으야아! 이즈! 이즈! 으 Culture! Privileble! 안아주지 않는다! 윽립보 완료! 윽립보 완료! 윽립보 완료! 윽립보 완료! 시공 수준을 오래돼! 네~~ 파티지 아니 너무 초바라잖아 너무 초바라서 알아 안가네 야 진짜 솔불이 최고야 쇼핑몰 솔브리 추가합니다 룰빈이 3백개 오 룰빈이 3백개 오 뭔데 이렇게 비싸요 서구는 한 번에 통해질 것 같습니다. 나는 한 번 갈라. 기계łbym 닥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것 같다. 가사 강하게 공주 어디 가라고? 까지. 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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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두장 결두장 가서 지금 오랭크 바스커라는 바스컬 싸우다 아이씨 바다의 정원탑 여기에서 발급이 더 좋다. 전기를 지켜보는 중... 꼬들을 다 넣어주면이 아니라 복합이 적용됩니다. 질을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술을 잘 챙겨요. 다운하여보단... 마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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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리지 누전고요. 마일리지 슈퍼레오. 아니, 뭐야 이게. 아,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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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진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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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크러가 참 있었을래. 음... 음... 2땡 다 덤벼 2땡 다 덤벼 다 덤벼 또 덤벼 또 덤벼 더 덤벼 더 덤벼 야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야 사기 아니니? 아니 9레벨인데 뭐 14레벨.. 14레벨짜리를 붙여줘.. 미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인물을 확인해 볼까? 서울 획득 코리! 아 코리! 나 결투장 갈거야 싸울거야 결투장에서 싸울거야 어 10레벨 해볼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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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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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클래스 인마 내가 젠술 제우스야 인마 니 아빠야 인마 그정도 인마 인마 누군가 하니 타이밍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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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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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뭔데요 뭐야 신기한게 많네 근데 노잼이네 오 1만 롤드 라이브 전체 랭킹 자 무기 한번 볼게요 무기 내가 이 사람이 무기가 뭐야 뭐야 네 랭크가 조금 bonus 날 forty. 얌 오르루 은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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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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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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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감상 아직 지금부터 시작이라구! 깃발 때리면 바로 죽는 거구나네. 다른 사람들은 뭣지?